감동 감동 쓰나미 감동 진짜 아우 대박 꼭 봐야 돼 이건 울었어? 내가 울었냐? 예 우셨습니다 왜 보라는지 알겠어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맥주나 한잔 할까 피곤하긴 한데 맥주 한잔은 괜찮잖아 오태식이 오태식이 펍들이 좀 모여있네 펍? 음 초콜릿 순대 순대를 파네 오이스타바? 굴바? 비 너무 많이 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저기 초콜릿집에서 순대 먹으러 갈래? 순대가 진짜 파로 순대 저기 순대 있잖아 순대 개소리